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지연의 다육식물이야기 오늘 주말, 주말특가 한번 하겠습니다. 사이즈 엄청 크죠? 흑장미입니다. 지금 보시면 12cm 포트가 넘치니까 지금 흑장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크기는 13-15cm 왔다갔다 합니다. 색상 되게 예쁘죠? 흑장미, 그리고 로지나입니다. 주말특가입니다. 세트는 많지 않습니다. 로지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색상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듭니다. 지금 라인 자체가 정말 예쁘게 들어와 있죠? 크기는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요 로지나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한 15cm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사이즈도 사이즈이지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늘이 예쁘게 지어있는 요 로지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이렇게 보이시죠? 독일 샴페인이랑, 그리고 아메스트로 이렇게 해서 총 이제 4개의 구성으로 갑니다. 4개의 구성으로 가고요. 색상은 요 색상으로 해서 이제 지금 갈 거예요. 근데 며칠만 지나고 나면 우리 여기 흑장미가 이렇게 빨갛게 물을 듭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봤냐면 총 구성은 이제 4개 구성을 했어요. 4개 구성을 했는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들으지를 못하고 요번에 또 이게 제가 가지고 왔는 게 이렇게 또 포장하는 게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수량은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주말 이제 특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총 이제 4종입니다. 로지나, 아메스트로, 흑장미, 독일 샴페인 제가 독일을 빼먹었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흑장미 사이즈 크죠? 사이즈 크고 아메스트로도 지금 이제 물은 그렇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독일 샴페인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로지나뿐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색상이 빨갛게 물이 드죠? 요렇게 해서 로지나 같은 경우에도 물이 듭니다 빨갛게 요렇게 해서 제 밴드에서 받겠습니다.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로 오세요. 8개 한정 제가 주말 특가니까 65,000원 하겠습니다. 주말 특가 65,000원. 제가 여기서 8개 한정 이고요. 8개 한정 65,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정정을 할게요. 흑장미, 흑장미입니다. 그렇죠? 흑장미 요렇게 색상이 빨갛게 물이 드죠? 요렇게 해서 로지나 같은 경우에도 물이 듭니다 빨갛게. 요렇게 해서 제 밴드에서 받겠습니다.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로 오세요. 랜덤으로 가는거 알고 계시죠? 지금 어 저희 지금 나가는거 다 랜덤으로 해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랜덤으로 을 하는거세요. 로